안녕하세요 예롱입니다. 오늘은 제 목요인 부산대학교에 왔는데요. 오늘 라이딩은 굉장히 특별한데 첫 번째는 지금 밖에 날씨가 영하 6도 영하 7도라는 점과 두 번째는 제가 기변을 했어요. 그래서 기변 후 첫 라이딩인데 이제 기변 후 자전거 주행감 테스트 겸 카페딩 겸 해가지고 금정산성 라이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변하고 나서 어필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있지 한번 이자르코 맥스랑 비교해 볼게요. 기변한 제 새 자전거입니다. 포커스 이자르코 맥스고요. 휠은 DT 스위스 1600이고 페달은 울테그라 어제 사서 달았습니다. 그러면 금정산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상승고도를 보는데 어필밖에 없어요. 큰일 났다 이제. 와 부산대 진짜 오랜만에 오네. 어 여기가 무슨 문이었더라? 아 이름도 다 까먹었다 이제. 여기서 위로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어 얼굴이 찢어질 것 같네. 잠깐만. 이러면 프리너죠? 응. 아 우선 자린이 같은 질문을. 시작부터 프리너로 가네요. 아우 차워. 차워 차워. 너무 편이 딱 쌀떼하네요. 네 따뜻해. 그럼 맛있다. 아 좋다. 좋다. 등차 가는 느낌으로. 진짜 프리너가 맞는가? 좀 수상한데. 아무리 봐도 맞는데. 아 너무 이상한데. 왜 이렇게 무겁죠? 5km 남았습니다. 또 타니까 탈만하네요. 근데 손끝이 감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각이 세졌다. 아 잘 타네 지금. 역시 금정순성. 조용하다. 날이 너무 추워서 금상하시는 분은 또 많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니까요. 사람 자체가 없네요. 와. 아 근데 풍경은 진짜 좋다. 근데 바람이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역시. 산속이 같네요. 바람 불 땐 어디다가? 산! 산입니다 여러분. 산으로 가십시오. 아 그리고 오늘 디스크 브레이크라서. 그렇습니다. 디스크입니다. 나중에 내려올 때 나는 조심조심 와야 되는데. 아주 마음이 편하시겠습니다. 편안하죠. 아 디스크 신세계들라구요. 림부 탈자랑은 또 다른 세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 산성 기록이 얼마라고요? 한 시간이요. 한 시간이요. 자체처럼 저 아파트 보이실까요? 오늘은 얼마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50분 예상합니다. 좀 발전했네요? 예전 야 Eastern 이제 자전거가 발전했으니까 . 어? 가게 왜 이렇게 세? 오늘 목표는 50분 안에 승장선상 올라가기 위험. 너무 추워서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는데. 전만 더! 아무래도 이번 겨울 농사는 망한 것 같다. 왜냐면 내 페달링이 한껏 무겁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렇게 어필해서 무겁게 올라갈 수가 있지? 금방입니다. 난 언제까지 꾹꾹이로 긍정선상을 올라야 하는 거지? 점점 햇살이 따사로워지고 있는데 표정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은 정상에 금방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긍정선상 정상은 높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안 나오네요. 헤어핀을 돌아도 돌아도 또 헤어핀이 나오네요. 아 긍정선상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하면 다른데 어떻게 타려고 그러지? 시즌 초에 타는 어필이 유독 훨씬 힘들지 않나요? 저의 기분 탓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시즌 초에는 어필이 힘드신 건가요? 겨울 오전 긍정선상은 진짜 고유합니다.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좋네요. 어휴 쉽지 않다 긍정선상은. 근데 좋다. 코스가 좋아요. 차가 별로 없어서 안전하고 경사도도 고각과 아닌 부분이 섞여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1.6킬로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입니다. 15분 안에 올라갈 겁니다. 어? 오른쪽으로 갈아져 있는데? 이게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른쪽입니다. 아아! 맞아. 요새는 오르다가 잘 안 쉬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끈기의 차이입니다. 자전거는 정신력이 반이에요. 체력이 반이고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솔직히 올라갈 때 페달을 더 밟으려면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아우 올라가기 싫어. 아우 멈추고 싶어. 아우 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안정해서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오우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예! 짠! 금정산성 도착했습니다. 짠짠짠짠짠! 제 목표가 50분 안에 오르기야인데 두둥! 이제 밥 먹으러 고고 신나게 다운일만 하면 되는데요. 금정산성 다운일은 진짜 조심히 내려가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금정산성 다운일 난이도는 범어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저는 다운이라서 진짜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라 속도를 한 30을 안 넘어요. 와 산성집 추억이다. 어디로가 샀을라나? 우와 진짜 너무너무너무 추워요. 어! 와우! 저 너무 추워서 천천히 왔어요.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아. 내리막이 겁나서요. 너무 좌우거리. 둘 다 져. 금정산성. 지금 활동료님이 여기 밟아왔는데 보이시나요? 금이 갔습니다. 클릿으로 빡! 밟으니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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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혀서 엎혀서 안살어려는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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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로!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 끌어가지고 살 찌봐야 할 것 같아. 와우! 지금 금정산성에 오리 숯불구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죠? 와우! 너무 춥습니다. 밥을 먹고 나오니까 더 추워요. 이제 조금 오르막을 올랐다가 무서운 게 뭐냐면 금정산성 4분위를 해야 돼요. 너무 무서운데? 너무 추워서 너무 무섭습니다. 가능할까요? 겨울만 되면은 차라리 업힐이 나아요. 근데 이제 오르고 나면 또 내려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거지. 너무 추워. 그리고 제 장갑이 완전 완전 이 정도로 한겨울용은 아니라 와 나 쇳소리 엄청 크시네. 완전 완전 한겨울용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찍고 짠! 우리 CSP 대표님 활동남님께서 장갑을 바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은 루나틱 사이클링의 케이님 그 앞에 계신 분은 우리 활동남 에이맨님이십니다. 우와! 나무 살벌하게 실려간다. 저 여기 왔었어요. 저 부산대 사람도 한 번씩 다 오는 코스 수월하겠습니다. 우와 멋지다. 여기서 어디서 왔어요? 네? 안녕. 영도요. 아 괜히 무리했다. 오늘 열을 올려야 돼. 맞아요. 여기가 금정산성 먹거리 톤인데요. 아까 신나게 내려왔던 다운일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맞출 풍경이 천 백포지 오르는 것 같아요. 속도가 4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도 힘들어도 오르는 게 낫다. 안 추우니까요. 내려가면 너무 추워요. 근데 포리너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데요? 무슨 일이지? 시간과 정신에 강해서 날 꺼내다오. 바로 봤어. 바로 봤어. 감사합니다. 하 내려갈 때 네. 늘 하듯이 조심히 가면 돼요. 네. 내려갈 때 커버가 되게 심하거든요. 너무 잘 안 넘어가야 되고 그만 쓰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갈게요. 그렇죠. 커버에서 천천히 해주세요. 네. 낙엽 조심하고 넷. 다 올랐습니다. 천천히 내려갈게요. 다 올랐고 이제 다운힐입니다. 금정산성은 페어핀 경사가 아니 경사를 커브끼리 각도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페어핀에서는 속도를 천천히 가야합니다. 오 디스크 좋다. 맞은편 차옵니다. 중앙산 안가도록 오늘 근데 날이 추워서 그런가? 우와 장난 아니다 커버. 날이 추워서 그런지 사전거 타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런 날 모두 집에서 쉬시나봐요. 아 디스크 대동력 좋네요. 오 여기 경사 심하다. 극허브입니다. 오 벵돌 벵돌. 오 벵돌 벵돌. 차 조심. 우와. 우와. 괜찮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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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어요. 그랬죠? 천천히 내려왔는데. 진짜 천천히 왔는데. 천천히 타서 진짜 다행입니다. 빨리 내려왔으면.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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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보통 페달이랑 여기 안장이랑 레버쪽 레버는 괜찮은거? 레버도 꽉 긁혔네 바테입은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길치겠다 그 와중에 얘도 그래 앞으로 너가 바뀌면서 얘도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레버가 이렇게 휘었어 큰일이네 이거는 레버 들어간 건 이렇게 휘면 되는데 진짜 큰일이네 아 레버가 또 튀었네요 레버 들어간 건 이렇게 밀면 되는데 어 지금 이리만 전 안 돼 오마이건 제 옷도 지금 산 속에 종당에 있는 예룡입니다 제 얼굴 보이시나요? 하 넘어지면서 얼굴을 같이 쓸렸어요 헬멧 헬멧 헬멧도 근데 헬멧을 제 머리가 엄청 세게 박았거든요 이렇게 넘어지면서 살짝 띠용 이랬는데 헬멧이 딱 막아주면서 다행히 머리 난 다친 것 같습니다 좀 지금 멀쩡해요 아주 배진탕 증세도 없고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다친 건 약간 허벅지 쪽 타박상인데 그걸로 이렇게 얼굴 갈린 거 이거는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보면 난리날 영상이군요 제가 넘어진 코너가 여기인데요 저 도로에 이 헤어핀에서 딱 넘어졌는데 이 하얀색 가루들 보이시죠? 여기다가 도로 곳곳에 홈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죠 그래서 한번 차가 없을 때 빨리 가볼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제 타이어 스키딩한 흔적입니다 저기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어요 와 진짜 이런 게 슬립이구나 이 가루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조심하세요 젖어있어요 아 젖어있어요 루나티케이님은 드러누어 계세요 저희 지금 완전 거의 뭐 산속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에요 고라니가 당장 와서 덮칠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라이딩은 이렇게 우당탕탕으로 마무리 짓게 됐는데요 그래도 즐거운 라이딩이었고 크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다치지 마시고 안전한 라이딩만 하세요 안녕